5. 홍연이가 가족 일상을 공유했다. 방송인 홍연이는 지난 3일 일튼이가 끓여준 엄마의 생신 미역국이라고 전했다. 이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고 덧붙였다. 5. 홍연이는 생일상을 받고 행복해하고 있는 홍연이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있다. 무엇보다 사위 제이슨이 미역국을 끓여보는 이들의 훈훈함을 자아냈다. 5. 홍연이는 2018년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과 결혼, 부부의 연을 맺은 바 있다.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 결혼 4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고 8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. 6. 홍연이는 2018년 인테리어 수업을 지켜보는 이들 부부의 연을 받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